ilities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우! 잘하는데! 얼굴 터지겠어! 도쿄님! 나 뛰는거 엄청 빨라 информ하지 않을까? 고현우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굴은 뭐예요? 반굴은 반나무 꽃 폈을 때 벌이 가져온 거거든요 처음 봤어요 맛도 보실래요? 맛도 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예산이 사과가 유명해요 다시 출발 계속 반판도 사과네 금강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노래 금동대향로가 도로 가운데 있어 그지 예쁘지? 아까 옆에서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테레비에 여기 많이 나왔다고 테레비에 여기 많이 나왔다고 테레비에 여기 많이 나왔다고 테레비에 여기 많이 나왔다고 테레비 1분 나거든 테레비 1분 나거든 이거 되게 좋다 따뜻해 틀어가 안으로 여기는 조명이 다 예쁘다 여기는 조명이 다 예쁘다 고기는 익혀서 나와서 닭 그냥 드셔 네 고기는 익혀서 나와서 닭 그냥 드셔 이제 아저씨가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아니요 들이 좀 좋아서 그렇다면 Sergeant 서연이 정말로 다리 장식은 되게 이쁘네 바로 아울렛이야 우리 지금 호텔 어디라고? 호텔? ㅇㅋ 까지 안 돼 야, 나 이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안 앉아 엄마 밟았어 미안해. 엄마 한 번 더. 이제 내가 앉아봐. 혼자. 앉아. 앉아. 앉게 해줘. 엄마가 도와줘. 이제 엄마가 앉아. 괜찮아. 엄마 앉아? 안 무거워. 안 무겁대. 갈비. 와이프. 응. 푸야. 표 사야 돼. 표. 응. 전체 다 보시는 표입니다. 뭐가 있나 보자. 치즈. 아다시. 우와. 우와 돌려봐. 오! 무서운데 좀? 뭐야? 너무 멋있어 이런 집을 지을 때는 못을 안 쓰고 나무를 퍼즐같이 끼워서 만드는 거야 엄청 멋있다. 그치? 우와 생긴 게 멋있어 전시를 엄청 멋있게 해놨네 여기 손잡이 끝에 무늬가 용은 왕이 쓰는 거 왕이 썼는데 이게 조금씩 안 좋아져서 약해져서 다른 걸로 써서 저기에 있던 걸로 쓴 거죠 왕이 저거를 아까 보여준 적은 실지도? 실지도로 쓰고 그다음에 그게 너무 안 좋아져서 이걸로 쓴 거 아니야? 아니야. 둘 다 썼어 이건 금으로 만든 신발인데 이건 진짜로 신고 다닌 건 아니래 뭐야? 너무 무거워서 이거 신고 어떻게 걸어가 그거 뭔지 알아? 셀고 셀트 셀버 파트 이렇게 해서 응? 그러고 있지? 저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 저거 쉬할 때 쓰는 거야 저거 쉬할 때 쓰는 거야 요강이야 요강 전쟁했나봐 전쟁했나봐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집을 지키려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가짜야 가짜야 진짜 못해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사사éc 오사쫌 아니야 또 저 사람들이랑 사이즈가 똑같아 гу 여기 왕있다 왕 여기 이라며 왕 얼굴 못봐 안 보여 그렇게해도 뭐야 들어가고 구경 여기ban 여기다 한panze vent 일어납니다 너 탑에 올라갔어 안녕 뭐하는 거야? 도자기 만들고 있어 제사를 지내는 거야. 우리 이제 배 타고 멀리 갈 건데 지켜주세요 이런 거야. 무덤이야 무덤. 돌방무덤. 이거는 동무덤. 여기는 굴식 돌방무덤. 이거는 돌무지무덤. 이건 다 진짜야. 진짜 금. 이건 다 진짜야. 어 금이야 금. 여기가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우리 이제 사비궁에 가자 사비궁. 저기 써 있어 위에. 정. 양. 문. 어 드라마 찍고 있대. 아 해설을 봤어야 되는데. 늦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통화. 가리 이렇게 붙이고.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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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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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예쁘게 지었다 왜 저렇게 신났어 이 정도면 넓은 거 아니야? 여기 방 하나 있고 거실도 있고 넓은 거지 뒤에는 골프장이네 어 방 깔끔하다 욕실이 여기도 있고 어 약국이다 아 나 모자 안 쓰고 나왔다 밥을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없는 게 없네 성황이 있어 성황 아 너무 추워 여기 가자 어린이 정식이 있어서 좋다 나만 가봐 많이 먹어 안녕 안녕 너의 자리에 따라서 나만 가면은 너무 좋아 비염이 엄청 좋다던데 4분 3분 위로 올리면 돼 신기하지 차도록? 차도록? 이거 두 병만 사가자 안돼! 안돼! 여기 내려 아침에도 잘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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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